아 휴리 씨 세수하시게요? 맨 나중에 하려고요. 먼저 하세요 레이디 퍼스트니까요. 꼭 이런 거만 레이디 퍼스트에요. 저희들은 다 쓰이신 다음에 씻어야죠. 남자들처럼 푹푹푹 안 씻네요. 또 이렇게 또 피부가 고우시니까 이거 좀 부드럽게 씻어주시면 되죠. 어? 갈기알기심. 자외선 크림 심하게 발랐는 것 같은데요. 태송 씨 나가나요? 지옥 씨 나가나요? 아니 지금 저 물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이제 많이 없으니까요. 저 어렸을 때 항상 유머가 물을 데워줬거든요. 아유 물을 세요. 약간 이런 환경이 좀 낯설기도 하네요. 유머가 안 계시고. 아 지옥 씨 오 멋있는데? 야 이거 독세수인데요 독세수. 저희들은 이렇게 저 다른 분들 씻고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너무 작은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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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아. 아하. 아하. 괜찮으세요? 아니 안 괜찮아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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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물로 온몸이 세수가 다 되네요. 저희들은 이걸로 다 씻을 수 있어요. 머리 터프기 한번 털어보세요. 이거 모르시나? 다리 포인트 한 건 뭐야, 다리. 진짜 오두광선이다. 이 필 모르시나? 나는 남자한테 스킨 바르는 게 그렇게 멋있더라. 광고 같은데. 아, 좋은데요? 어필이 있는데요? 어필 나는데요? 지금 바로 가죠? 어차피 그럼요. 시작합시다. 예상 순위대로 남성분들 한 번 서보시죠. 욕심 한 번 내봐도 됩니까? 가볼게요. 예상 순위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여요. 당시보다, 당시보다 이쪽이거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벽에 붓나요. 벽에 붓나요. 벽에 붓나요. 순위 선정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매력을 힘껏 뽐낼 시간을 한 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성미 물씬 넘치는? 섹시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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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대로 봐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삼사위로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점수 나오시면 저기 올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예, 어. 어, 이거 빅백 노래 아닌가요? 오완적인 느낌? 오완적인 느낌? 왜? 예! 아, 누가? 아! 아! 못 빠지겠다, 못 빠지겠어! 두 분 이미 나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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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이거 필해서 코브라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엔딩이에요! 근데 이거 불을 틀려가지고 저랑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목을 눌렀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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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신 상품 한번 보여주세요 두 분 상승이 2, 3위, 4위 중위권이죠, 중위권 중위권 댄스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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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분을 좀 자제하시고요 아! 어! 좋은데요 이것도? 오, 패션쇼? 야, 파이팅! 좋아, 좋아, 좋다! 파이팅!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아, 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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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3, 4! 오, 오,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로봇이 가자, 로봇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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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바로 street going 하겠습니다. 오늘은 6위 핑크색 모자를 찧어드리자마자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바로 댄스를 이어가주시길 바라고 그렇죠 6위를 가요? 예 6위가요? 6위가 왜 줘야 되죠.. 1, 2, 3, 4 1, 2, 3, 4 아, 열심히 했는데 아, 열심히 했는데 아, 진짜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진짜 정말 바로 5위, 5위 네, 5위 참고로 이번 5위는 절대 저의 의견을 넣지 않겠습니다 박혜진이십니까? 독단적인 생각으로 음악 준비해주세요 아니, feel 있게 가야 돼요, 여러분 느낌 있게 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냥 맞게 잘 쓰셨죠, 뭐 우리 따로 말할 일은 없어 음악 주세요 야, 이 네사람도 긴장하네 4위 아니, 일단 4위, 3위, 2위, 1위 정하시고요 저희들은 일단 좀 여자분들 순위 벌써 좀 회의 좀 들어갈게요 아 아 잠깐, 6위는 나한테 제안을 하지 마 많이 와라 지금 칼짱 끼고 있는 사람? 어, 김수르 씨? 음악 주세요, 4위 음악 주세요 이렇게 고민이 심각한 건 자성아 오늘 좀 떨어져서 자자 자성아 오늘 좀 떨어져서 자자 자, 3위 대성몰락인가요 슈키도 주시죠 나가나요? 부룩댄스죠, 부룩댄스 뒷목댄스, 뒷목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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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나가나요? 3위 나가나요? 3위 나가나요? 3위 나가나요?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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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대성 시도 공개하도록 할까요? 1위는 늘 그랬다시피 뒤에서 안아주기로 그렇습니다 이번 주 1위는 1위는 1 2 3 아 이거? 역시 1위는 뭔가 다른데요 자리 바꿔서 여자분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일단 비공개 회의 한번 하시죠 아 저희들이요? 저희는 회의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데요? 아 지난주에도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1, 2, 3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많이 아파요 결과는 알고 들죠? 그렇죠 3 대 3입니다 그렇죠 이제 뭘 보여줘 음악 한번 틀어드려 볼까요? 뭘 틀어줘요 우리 얘기하면 구애 댄스 자 먼저 아파 보여요 아파 보여요 왜 아파 보여요 나... 그럼... 아니... 에이! ality visit. So you have a touch with yourself, you don'tif you trust. ит Ihrney, You have a touch with yourself, and you have a touch with yourself, I just want to take it to yourself. How is it? You don't know, if you are telling me I love you! 아, 그리니까요. 어, 최고! 아, 그리니까요. 아, 그리니까요. 아, 우리도 최고 안 했잖아요. 별거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별 최고였다. 아니, 왜 이래요? 1번이 6, 2번이. 네, 그러죠. 오! 오! 다려야 되나 보다. 4대 2, 4대 2. 3. 1, 2, 3. decon! 3, 4, 2, 3, 4, 1. 아! 와! 와! 야, 뭐야? 야, 이게 좋아. 아, 천원을 추워. 여기 너무 슬게 가네. 여기 너무 슬게 가네. 여기 너무 슬게 빠지는데. 야, 우리 아치도 똑같은 거 해줘. 똑같은 거 해줘. 잠깐만요. 아니, 유리 씨. 아니, 우리. 아니, 저기 우리 세 분하고 똑같은 거 해줘요. 똑같은 거 해줘요. 이게 뭐야, 이게? 나는 특성이 갑자기 왜 쳐요.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해줘요. 유리한테 똑같은 거 해줘냐 안 해줘냐에 따라해서 표가 달라.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우리는 진짜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우와, 이게. 뭐야? 뭐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좋다, 좋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2차 후배들 하네. 2차 후배들 하네. 야, 이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해줬어. 야, 그렇지. 우리를 자꾸 이런 소위감 느끼는 걸 쓰거든요. 근데 사실 춤은 좀 사실 예진 씨가 불리하긴 해. 약간 은평하지는 않아요. 예진 씨에도 기회를 드릴까요? 개인 기회라든지 뭐 다른 거. 아니, 뭐 개인 기회 하실래요? 1인당 하나씩. 아, 진짜 너무 힘든데. 오늘 이렇게 드럭고 정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 야, 세상에 이런 거야. 알았다, 알았다. 예진 씨의 애교 한 번 보여주신대요. 한 번 딱 한 번 그냥.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그렇게 모르겠어. 이렇게 모르겠어. 이렇게 모르겠어. 이렇게 모르겠어. 이렇게 모르겠어. 저는 오빠의 신발 깔창이 되고 싶어. 오빠의 신발 깔창이 되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이거. 야, 너 그래? 야, 깔창이 되고 싶어. 그렇게 저는 큰 존재가 되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지금. 이거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거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 움직임이 제대로 있어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깔창이거든요. 아, 진짜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오빠에게 핑크색 대화를 씌어드린 건 내 마음이 핑크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니 자랑이지. 그건 니 자랑이잖아. 오늘만 1위가 아니라 항상 누나 1위야. 알지? 이거 쉽지 않은데. 둘 다 열심히 해가지고. 지난주에 박예예진 씨가 없었겠죠? 네. 저 2위 했어요. 저 2위 했어요. 아, 좋아. 베드에 나왔나요? 아, 좋아. 경쟁이 점점 가해야되고 있고, 제가 여기서 빨리 결정을 내드리는 게 두 분을 위해서 좋아. 아, 좋아하는데 막판 오바하네요. 2위와는? 4대 2죠. 4대 2죠. 4대 2. 한 명이 동했습니다. 한 명이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누군지만 알려주세요, 누군지. 아, 절대 그. 아니, 한 명이 누군지 알려주셨죠. 아, 그건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다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일 도구하거든요. 그건 분명히 두 분의 복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들 좀 이해해주세요 자 그 1위는 우리 그 1위와 2위 지용 씨와 성록 씨가 살포시 안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2위는 유재석 씨가 제가 썼던 이 왕관 그대로 물려드릴 거 같아요 두 분 중에 누가 될지 모릅니다 사이즈 보는 거예요 두구두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투표 결과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셋에 가죠 자 그리고 빨리하고 저희들은 빨리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 남아 있으면 그리고 혼자 뭐예요 그걸 2위 혼자 뭐예요 2위는요 유재석 씨가 피리를 보시고요 진짜? 저랑 같이 콤베리. 저랑 같이 콤베리. 이야. 진짜? 이야. 진짜? 우와.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저런 꼴 타고. 코브라아. 코브라. 코브라아. 물어, 물어. 응? 아... 야, 코브라아. 야, 코브라아. 야, 코브라아. 왜 또 코브라아. 코브라아 줘. 아, 나 1위다, 1위. 1위, 1위. 야, 나 똥육이네, 똥육이야. 오빠, 왜 이렇게 공감이 없어? 와, 자기가 토피해놓고. 와,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행복하다, 행복해. 아님. 그 경우는 우선 사이 haha. 이렇게 생각하기 쉽긴 못 ằm, 잡 deixe다. 너무 길다.